오늘을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할래파 할래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할래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 개종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오래전부터 구약을 붙잡고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불신자하고 기준신자가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할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한민족 사상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줄을 설 때 딱 한 줄로 맞춰서 똑바로 서야 되고 뭐든지 있게 하나로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쳐 나오거나 틀리면 바로 지적을 당하는 야단을 맞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역량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즉 성령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이 모여있는 곳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다양하다고 해서 전부 다 제각각 또 제멋대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영적 근본 영적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배 안에서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심지어 입맛까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다른 겁니까? 같은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가 입맛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가족입니까? 같은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구마 237 레몬트 운동 이 언약이 서로 통한다라면 나머지는 다 달라도 사실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할래 문제를 비롯해서 육신적인, 서론적인, 비보금적인 문제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받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할 예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받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받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어떤 주장도 그 어떤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체질들 내 기질, 내 기분, 내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창세기 3장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신자는 아직까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낳았다 즉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소속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불신자는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운명 사주 8자 속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 주인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심지어 날과 방향을 무속인이 잡아준 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틀리게 되면 반드시 재앙 저주 임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커플은 궁합이 맞지 않아가지고 양 가문이 완전히 반대 결혼식 당일날 부모님만 참석하고 친적들 친척들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리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뭘 그리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지 이거 조심해야 되고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올무와 함정에 묶여있는 창살없는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새로운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 내 방법을 붙들고 있다라면 사실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결국에는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처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보금에 조금만 집중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예틀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 예틀을 때문에, 이 예체질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예틀을 발견만 해도, 인정만 해도 벌써 반은 치유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 자기의 예틀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남의 티끌은 귀신같이 찾아내고 귀신같이 발견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있는 들뽀, 육산빌딩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발견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났을 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 그 문제,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고치려고 비판하고 정제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 사람 체질을 바꿔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우는 거 누구에 있다고요?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한다? 오히려 내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걸러 넘어집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 예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죠? 다 무너뜨립니다 다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재건축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므로 나의 모든 예틀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창세기 3장을 못 박는 참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아야 할 세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모든 예틀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새로운 틀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만웰을 하는 이 최고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신 원래의 세틀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 땅,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세틀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여러분이 넘어진 것도 실수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예틀을 깨트리고 일평생 보금 안에서 본론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트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운 광야 40년 생활은 새로운 가난한 땅 정복을 위해서 예틀을 벗어버리고 세트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통과해야 됩니다 나 광야 싫다 가난한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예틀을 벗기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질을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노 크라운, 노 크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원합니다 응답만 받으려고 합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는 거죠 광야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예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틀이 무너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도 불신앙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고려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대전도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공고한 사람 공고하단 말의 원뜻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또 창세기 3장의 나로 인해서 넘어지고 속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체질이 좋아서 예틀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금체질을 다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 원으로? 그걸로는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그 십자가 앞에 은혜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연약함을 그 예체질을 그 예틀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새로운 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